몹 잡으라고 그러는건가? 레논은 어디야? 더 없나 여기서? 여기 안에 순풍 있을 것 같은데 순풍 어딨어? 아 순풍이란다 다른 퀘스트 주는 애 없어? 여기? 제가 퀘스트 줘봐 보자 알트 줘 그냥 어딨어? 어딨어 어딨어? 프리타 남쪽 서강 밖의 동네를 만나서 환불하자 나가야 되나보네 여기 왜 맵은 여기는 안보여요? 아니 건물 안에도 맵이 보여야 할거 아냐 건물 안에 안보이는거지? 차별인데? 타자 어 일단 이걸 찍으라 했죠 선행 스킬 있나? 아 이걸 찍으면 이거 올라가야 되구나 아 이걸 찍으면 이거 올라가야 되구나 아 이걸 찍으면 이거 올라가야 되구나 나 미소스 훔친가 킬 3레벨 하면 좋잖아 킬 킬 미소스 훔친가 속도는 빨라지는건가? 근데 왜 이게 체력이 달라요 왜? 아니 스킬에서는 왜 체력이 다르지? 체력들았어 뭐야 이건 스킬이 체력이 왜 달지? 아 hp가 다네 hp도 상승해요 소모된대요 사용시 hp가 추가로 소모된다 hp도 다는데 다 찼다 몇분동안이야 이거 어디있어 이거 깜짝이야 피가 나네 옛날에 아스그라드 할때 막 딜러 겸 힐러도 있었는데 여기서 말 걸어두려고 했는데 동축숲에서 맵 좀 키워보자 어 뭐야 여기있다 저 위에있다 와우 아 마나가 없는데 이거 마나가 없어요 마나가 프리테라 남쪽송바 이거 아니야 동료 저거 클릭하셈 동료 저거 클릭하셈 이거야 아 이런식으로 되구나 오오 쩔어 오오오 쩔어 오오오오오오 이 사람 어딨어요? 모리스는? 일단 모리스한테도 가보자 사기다 왜 이런거 알려주지? 근데 이게 좀 단점이 있네 요거 틀때는 화면을 못보네 어? 그거만 보이나? 아 그거만 보이구나 모리스는 어딨어? 아 스피드 느려졌어 노다 아하하 마나가 없어 고삐 고삐는 못내요? 오케이 그렇지 가능하겠지 이런거는 뭐 한 아이고 몰라 와 다 연락발로 으헤 어 여기네 아 아 얘구나 빠라바밤 빠밤 여기 어디야? 754 아 사기네 막 알려주니까 와 연락발라 망하지 빠빰빰 빠라바밤 빠라바밤 빠바바밤 빠바바밤 빠바밤 빠바밤 아 속도가 감소했어 늘어졌어 오케이 사과 포기해둔평 아 인터넷 해도 돼요? 약간 복잡한게 아이템이 아이를 누르는 습관이 졸라 귀여워 포기해둔평 얘인데? 아 얘구나 어? 얘 맞는데? 얘인데? 아 이거구나 카트 어? 이게 맞는데 왜 안되죠? 아닌가? 이 여자 맞는데? 봐봐요 이 여자 맞아요 아 이 전단지 아 이건가? 프리테라 이 여자 말하는거가? 아 아 뭐라구요? 나가요 그럼 되가요 흐른다니고 짠 짠 사람이 뭘 쏟을지 뭐 닫기 가르쳐줘도 모르니 내가 애들이야? 아니 그럼 나가 아 왜 부정적이야 사람이 죽일게세요 부터 부터 없나 여기? 어? 테마가 뭐 없는거 같은데? 여기 어디야? 흐 알파카 알파카 어 여기 뭐야 아무것도 없네 나가자 아 저 보라색머리 mpc한테 나권단 가입하네 보라색머리 mpc 예요? 어? 나권단 가입한상태를 안되요? 아 아 이래서 닭살을 뭐 이런것도 한번 알아가는거니까 나 성격이 풍얼량등 닮아오고 있어 역시 난 풍빠야 일하러 가요 새벽에 와요 일하러 가요 새벽에 와요 뿔뿔뿔뿔뿔뿔 어 뭐야 뒤로 빠꾸와라는데 왜 왜 또 뒤로 빠꾸와라는거야? 이 사람은 다 이 사람은 다 얘네라 맞는데? 이 사람은 다 하나씩 다 눌러봐야 돼 하나씩 다 눌러봐야 돼 와이트 방 오나 여긴 뭐지 어? 뭐지 왜 이러지 이거 여기 이 사람 맞는데 이 사람 맞잖아요 왜 반응이 없지 이 사람이? 화살표가 이 사람한테 되겠거든요 오호 어? 아 공방에 더 가라고요? 아 돈이 없어서 또 아아 여덟쪽으로 나가요 걸어가면 됨 오케오케 알파카 타조 어느쪽으로 가요 여기서? 아 내가 이 게임을 해본적이 없으니까 아니 이 게임을 해본 사람들은 답답해보일수도 있어요 라그날쿨을 했던 분들은 내가 좀 답답해보일수도 있어 난 이 게임 안해봤다고 난 이 게임을 안해봤는데 그리고 화를 내면 어 뭐야 이거 나 내릴래 이거 먹을래 내놔 내놔 오 예스 이거 먹을래 내꺼 내꺼 흐으 아싸 어 안먹어져 됐다 흠흠 사람이 부정적으로 보일수도 있어 아 모를수도 있지 사람이 아 마스줌 이러고 있으면 되구나 클릭이 안되네요 어디야 여기서 어디야 여기서 아 여기 있다 나 바닷가 어 어 됐다 여기야 어 클릭 왜 안되죠 어 내려서 클릭해야되나 전단지 부쳤다 아직 두 장이 남았다 끝난거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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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단지 전단지 또 어따 붙여요 아이템있나 피타 아 전단지가 없는데 아 아 여기있구나 아 게임안해본 사람 잘 모르겠다 이거 이렇게 해보신분들은 좀 알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안해본 사람은 여기 헤맬수도 있지 빰빰빰 전단지 여기 아닌거 같은데 아니 완전 저거 뭐라하면은 롤로 따지면 상대방 스킬 내 스킬 내 스킬 내 스킬도 모르고 그런 상태에서 내가 하고 있는데 내 스킬 안쓴다고 요구하는거지 그런거 똑같은거에요 야 그럼 신규야 신규야 다 떠난다고 그렇게 막 하면은 안된다고 아 여기 두쪽이요 아 저쪽 십자가 가로와야되요 저쪽으로 아닌 맞나 여긴데 아 저기구나 예 그렇죠 됐다 어 이게 뭐야 아니 뭐야 이거 뭐야 하자잠금이라고요 아 뭐 못나가요 이거 리얼 못나가 리얼 못나가 와우 야 왜 이친구는 잡혀있어요 레논은 저요? 여기 어디지? 여기 그 뭐냐 아 서버이름 까먹었어 이거 서버이름 어떻게 와요? 하하 저 완전 초보라서 요가지만 말해주세요 아 이제 R2U 눌러봐요 대성장에서 신시아 신시아 신시아가 어딨지? 일단 나가자 빰빰빰 하하 귀여워 또돈돈돈돈돈 또돈돈돈 호잇짜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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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여워 아 뜨거워 겁나 뜨거워 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 신시아가 이 사람이구나 퀴었었다 스킬 하하 하하하하 아 이게 역시 사람의 편리함 앞에서 포데가 뭐 필요있나 이거 이거 뭐야 근데 머리 위에 떠는거 이 사람은 퀴스 의뢰 퀴스를 본다 야 나 레벨 너무 높은데 13레벨을 받는거라고? 나 11레벨이야 되나 이게? 임무 수락하자 일단 이거 가자 여긴 어디죠? 루암사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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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이 사람인거 같은데? 이 사람 바로 시작하죠 바로 시작하죠 이건 뭐죠? 지금 저건 지금 안해도 됨 어? 메인캐던데 이거? NQ 메인캐잖아요 이걸 이걸 하지마는거 이게 서브캐잖아요 G키가 클랭 가입이 왜 서브캐지? 루나틱 파브르 오케오케 그니까 NQ를 해야되네 빠밤 빠밤 다행이다 엘님이 많이 알려줬어 나 그랬으면 엄청 헤맸을거야 지금 아까 그 분 나갔어 요가하던 분 저러시면 안되는데 선생님이나봐요 아까 뭐 애들이 말 안되면 맞아야지 이런소리라고 했는데 와이프 결혼하면 와이프 때리키세요 아 죄송합니다 이건 뭐에요? 아 아 아까 이 할아버지구나 이 할머니 꼬마아이인가? QS 누구야? 아 얘구나 임마 이거 받아볼래 왜 뭐야? 아 다른거 받지말구요 저 3시간째인데 벌써 레벨 26임 3시간째인데 레벨 26이라고요? 내가 봐본거봐 나 26이 아닌데 나 나 지금 10일인데 3시간에서 26이라고요? 뭐야 이거 뭐야 이거? 뭐야 이거? 흠 흠 흠 흠 흠 흠 처음하세요? 나도 처음하는데? 큰일났다 아 궁금한게 많아서 저는 좀 성격이 좀 성격이 뭐라야되지? 저는 좀 궁금한거 많으면 좀 못참거든요 성격이 좀 성격이 좀 이래요 이거 스탯 못찍으라 하셨죠? 아까? 스탯 스탯 여기있다 이거 아닌데? 아 궁금하면 못참겠어 그냥 타야돼 이거 못찍으라 했지 아까? 덱 20에 30 됐다 덱 20 한번 초기하라구요? 루나틱 완료 불편한 see NS 백과사장 나중에 저 혼자 할떌 여기다 팝으로 펴우 팝을 잡아봐냐 제 YN thee 흐흐흐 헛! 헛! 야 좀 궁금한거 못참아요 막 캐스 옛날에 테니즈브란 게임 아세요? 나 그것도 캐스 다 끼고 다녔어요 친구가 욕했어요 이렇게 이런거 좀 깨지마라고 아 싫다고 하고 막 깨고 말고 욕 존나해 친구가 하지마라고 제발만 이러고 네 저 캐스 다 깼어요 스토리성 캐스도 말고 일반 캐스도 다 깼어요 제가 궁사 1등이었거든요 아니 궁사가 아닌데 그 란지 1등 전서버 저 란지 1등이었어 전서버 그때가 어느 시절이었냐면은 그 시절인데 그 진대지새 있을때 그거랑 아 나 그때까지 했다 그거 뭐냐 그거 그 아 뭐지 그 빨갱이 나온거 있잖아요 아 이거 까먹었어 지금 지금은 란지 좋은데 옛날에 쓰레기였거든요 그때부터 있었어요 저는 내가 여기 또 왜 왔지 내가 여기 또 왜 왔지 내가 여기 또 왜 왔지 루시안 왔나 아 아닌데 루시안 보리스 두개가 뭐지 아무튼 그렇게 되게 있었는데 기억나요 저도 그게 기억납니다 네 맞아요 트렉스도 했었어요 또투경치사 아 기억나 완전 옛날인데 그거 이거 이사람 어딨지 이사람 어딨지 이사람 어디서 받아 에클레스 이거 뭐야 이거 아 프론트라 대상자 사제로함 아 그거 그거 나 기억나 이거 어떤사람이 주는데 그거 완전 베타때 아니에요 테이즈위버 베타때 완전 옛날인데 완전 옛날 테이즈위버 나름 알아주는 딜러였어요 그 서버에서 어 손에 꼽을만한 딜러중 한명이었어요 제가 좀 게임하면 좀 그렇게 악착같이예요 어느정도 달성을 해야지 막 마음이 풀리고 그래요 성게 좀 그래서 됐다 들어가자 아 귀여워 디딘딘딘 빠밤 알파카 아 어우 어 도착했는데 얘야 블루베리 어디서 블루베리 어디서 무슨 이름이 블루베리야? 이름이 블루베리라니 얼마나 블루베리 먹고 싶었습니다 여기있다 여기있다 아니 이게 이런 게임이 그냥 그냥 꼬마에 ㅅㅂ ㅅㅂ 크랜베리 어 속도 느려졌다 아 아 근데 마나가 없는데 이러면 너무 아 뜨거워 이거 다녀올 сам 그unt 으흠 뭐 에는 아 겸치 개쩌롱 어 나 다 찾았는데 달성에 가면 되나? 나 다 찾았잖아 왜 저기 안없어지지? 다시 가면 되나? 잠깐만 화면 아 여기서부터 못키구나 빠라바바바바밤 진지한 몰카는 직업을 얻어야 한다 잉글빌드에서 직업을 10레벨에 달성한 뒤 치료사에게 보고한다 치료사 누구야? 잡 이건가? 나 잡 10레벨 됐다 뭐부터 발랩 찍을까요? 이거 찍을까요? 이렇다 찍어야지? 전혀 마당 없거든 나 두개 다 못쓸거 같애 블레스랑 무슨 마당 없어 아니 두개 다 쓰마 아 범그랑 누르겠어 전에? 알려 알려주고 전에 찍어 없어 역시 나라 어? 여기가 끝인데? 이사람인가 본데? 이사람 맞아? 이거 뭐야 이거? 어? 아 돈 없어 이씨 아 돈 없어 이씨 아 돈 없어 돈 없어 어디로 가는지 알겠다 그거 하지마라잉 수작이야 이거 수작이야 이거 수작이야 이거 수작이라고 part 감사합니다.